멈춰야 되잖아! 아, 그래? 아, 몰라! 될 수 있구나, 맞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대립하지 말고 절로 이동하지!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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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가 오픈하면 되잖아! 나 007! 007! 야! 야! 뭐 이런 게 다 있어! 왜! 뭐 이런 거 다 있어! 아니, 그러니까 007이야! 아니! 왜! 악당이잖아요! 나 악당 아니야! 나 002번이야! 나 008번이에요! 그래! 008번? 네! 아, 그럼 이미 악당이 제거된 거 아니야? 악당이 제거됐을 수도 있다니까, 진짜로! 아니, 007, 007에 아까 뭐가 있다 그랬잖아! 007을 하면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빨리 이리 와! 007을 알면 단서를 찾을 수 있대? 뭐야, 그럼 난 뭐야! 나 제작진한테 이용당한 거야? 하하하하! 다 치고 있어! 걷힐 거야! 얘가 누가 우린... 예수! 사나! 어머! 넌, 세대권이야! 자! 1번! 워터스나이퍼! 2번! 뉴스페이퍼! 3번! 텔레폰! 지하통! 맞죠! 두 개 알고 있는 거. 우리 악당이 없나 그러면? 여기. 아 저. 그렇군요. 그럼 어쨌든 저거 빨리 눌러야 되잖아. 이거 풀어보세요. 어떻게 풀어봐. 충주 씨 뜯어보자. 나를? 아니 우리 어차피. 대박. 아니 우리 다 같이. 우리 어차피 다 같이 저거잖아. 잠깐만. 이른바. 이른바. 하. 그렇지 그렇지. 너구나. 너구나 저기. 너야? 너야? 야. 야. 야 너야? 우와. 어제 테스트 미션에서 아쉽게 꼴찌하셨죠? MI6에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다. 정해진 시각에 프리즌타워의 금괴가 폭발됩니다. MI6 요원들도 이에 대처할 텐데. 각의 배우가 되어서 그들보다 먼저 폭발 전에 금괴를 빼내세요. MI6에 분만이 많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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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즌타워에 도착해. 함께 금고의 폭발을 막은 후. 자네는 몰래 그 금을 빼돌리게 된다. 일시란에 왔어요. 네, 열일 날고 생길 기怨이 중. 음ULL. 공감처럼 찾아야 해요 지금. 그래서. 왜? 다시 알았지. 왜? 형이야. 왜? ㅈ소 가보자. 형. 1번. 워터 스나이퍼, 2번 뉴스페이퍼, 3번 텔레폰, 지랄폰 맞죠? 두 개 알고 있는데. 아니야. 그렇지? 여기가. 야, 신혜야. 네가 어둠이야. 오픈, 오픈. 힌트는 다 넘어가요. 아, 큰일 났다. 오픈이야, 오픈. 아니, 그러면 지효 누나가 신혜의 등을 뜯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효가 뭐 쓰지? 신발 2창이 있는 것 같아. 아, 너도. 신발 2창은 없니? 신발 2창보다 무기보다. 아니, 신발 여기서 준 거예요. 네 창이 들어가게. 어? 뭐야? 네 창이 뭐가 있는지 너도 몰랐어? 몰랐어? 이런 게 있었어요? 몰랐어. 야, 넌 네가 어떻게 모르냐? 얘가 다 하고 있었네. 내가 바보 아니냐? 아, 이거 여기가 알자가 있잖아, 알자. 아, 너 알자 붙어있네. 알자 붙어있네. 근데 난 런닝맨에서 협찬해준 건가 해가지고. 얘가 호당이라니까. 얘 진짜. 아, 진짜 호당이라니까. 너 진짜. 야, 거기 밑에 있었네. 공공지 할 때가 이거였네. 공공지 할 때가 이거였네. 그거였네. 아. 공공지의 중요한 요원가를 가지고 있다가. 아, 그게 인기인이었어? 아, 그게 인기인이었어?